라이브 캐스 헬로우 가스 자십시오 안녕하세요, 옆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옆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이불이요, 씨발 옆으로 가르며요, 씨발 놈아 이불이요, 이불, 씨발 이불, 씨발 벌치적거리니, 정만한 새끼야 아이, 뭐야 이거 에이씨, 목에 오줌같은 새끼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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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어젯밤에 라이더 했냐? 어젯밤에? 몰라, 기억 안 나 어제 했나? 그제 아닌가? 아, 아이디 뭔데요? 어젯밤이네, 어젯밤 TL, Q, K F, Q, U 아, 진짜? 에이씨, 씨발 저만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 나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지 에이씨 아, 있으세요? 여자친구? 야, 나, 씨발 어제 나왔냐? 설마 안나왔어 나, 안나왔지? 어 니 혼자 주셨다고 했지? 어제 거실에 있었... 정안이 있었나? 나, 씨발 여기서 했겠냐? 어? 아니,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해 봤잖아 개새끼들 다 올려, 미친새끼들 아,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아, 어제 너랑 있을 때 키고 밤에 아, 그 수구나 사람 말을 귀때기로 안 들어 뭐 말때기로 들어 눈으로 사람 말을 듣는다고? 집이여 더욱, 나, 마찬가지로 아, 이 분이 랩을 찍고 랩해요 너의 인진짜 인제ني 우주에 얘기해 그게 소리를 뭐라는 거야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그 소리가 나는 1111 나의 경쟁자들에게 나는 필라든 필라든 What's good, man? What's good, man? 내 옆에 공효진 누나가 있지 제 옆에는 공효진 누나가 있어요 I do it, but I'm not her fan, sorry She know what's that brand? 머리는... 머리는 노란색이요 I do it, but I'm not her fan 제 옆에는 덕화예 님이 있어요 I do it, but I'm not her fan I'm gonna hit it up like go-cook Go-cook! 호풍! 옆에 덕화예 님이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회의를 열고 I do it, but I do it I do it, but I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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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래퍼들이 다 모여있어요 예 나는 비 망니까지 너는 더 미 오늘도 미 아바디 씨 호홀리 씨 옆에 디보도 있어요 옆에는 빈젠도 있어요 옆에는 빈젠도 있어요 옆에는 래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옆에는 다 있어요 옆에는 키드밀리님도 있어요 옆에는 김승민형도 있어요 으응 이유가 있어 지그어 니 꽁쳐 놓고 맥궈 깜짝 놀랍 짚 짚 짚 짚 짚 짚 짚 짚 짚 가벼지 안에 입고, 공진무석고 옆에 영디, 영디도 왔어요 자막에서饒 수 있을 거에요 여러분도 왔어요 수고하면서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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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저 새끼 존나 웃기게 뭔지 알아요? 지금 잔다 또?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사람새끼 아니예요 저 새끼 거의 고양이 마냥 시기만 미신이야 미신 올라가서 야 이거 어딨어? 그러니까 어..뭘..뭐..라..이러고 자다지 아 진짜 저렇게 자면 진짜 죽을텐데 곧 야 존나 자면 장기에 안좋아 왠줄 알아? 장기들이 다 수면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장기가 수면상태에서 되면은 니 몸이 액티베이티드 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저기 뭐야 몸에서 그게 존나 뻐근해져 몸이 그래가지고 존대 나중에 그래서 뭐야 장같은게 얼어붙어 존대네? 아니 진짜로 자고 일어나면 똥마옆잖아 아 아 그게 다 그런거야 그러면 오정아 죽는거 아니야? 오정아 지금 장기간 하나씩 남았어 경직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오랜기간 쉬면은 그거가 데이브레이크타임 시저스킥이라는 규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데이브레이크타임 시저스킥이래 그게 존세 그거하면은 그거가 심장 시발 그 전기충격기로 도줘야돼 어 그래야 다시 그 장기가 살아봐 금일파 오픈이 정환이한테 돈주고 샀대 그 새끼한세만 주시려고 저한테도 줘야죠 네 여기 저 20만원 받겠습니다 네 좋아요 20만원 효빈이 들어왔어 미친거야? 아니 효빈이 들어왔어 미친거야? 아씨 효빈이 너 좋아하는 사람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갈란트 줌만을 봐 따라해봐 따라해봐 하하하 존나 똑같아 킹오브발라드 햇은이 어땠어? 햇은이 존댔지 햇은이 존댔지 햇은이 존댔지 존나 차가운 심장 같애 아이스콜드 엔딩에 차가운 심장 아니었어 존나 얼음 덩어리였어 내모겐 내모겐 골칭 고양이는 없어요 여기 여기 고양이가 없는 대신에 사마귀가 있어요 개소리야 고양이 있지 우리 집이잖아 고양이도 보냈잖아 병원으로 고양이 소리? 고양이 소리? 고양이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예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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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아해요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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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이따 와서 이불 바꿔달라 하자 아 기모띠 아 기모띠 아 기모띠 아 기모띠 아 기모띠 하나 사마타 아 근데 우리 진짜 저녁 뭐 먹지? 아 아 시발 왜? 나 이제 깨달았어.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를. 자전을 1년에 한 번 하고 공전을 두 번 하거든. 개소리야. 그거야. 진새끼야. 이 새끼 과학시간에 지민투로 남변데. 지민투로? 지민투로 개꾸녀미가는데. 그거 중력 시발. 중력 뭐. 중력 발견한 새끼. 뉴턴이지 지민투로이 아니고. 그게 그거지 시발. 그래서 자전하는 이유가 뭔데. 자전하는 이유? 내 잘생긴 얼굴에 햇빛을 비춰주려고. 오빠 너 너무 귀여워. 이런 거 하면 여자패들 다 쓰러져. 너도 이런 거 해야 돼 앞으로. 너 연예인으로 살려면 이런 거 한 번 시켜야 돼. 그럼 이런. 개구리 발가락 가능합니다. 개구리 발가락 할 수 있냐 이거? 지금 다 쓰러져서 댓글 못 달고 있잖아. 아 진짜?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는. 오종환 지구 자전해서 눈에 먹는 거 아닌가? 오종환 새끼는 그냥.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저기 뭐야. 뒤질 때. 지 뒤지면은. 지 장례식장 가서. 육개장을 쿠파라는 새끼야. 저 새끼는. 미친 새끼야 저거. 씨발. 저 새끼 뭐라했더라. 지 유골로 밥 비빔먹어달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아 극혐. 저 새끼 미친 새끼야 저거. 저 새끼는. 부모님한테 진짜. 부려가는 거야 저거는 진짜로. 정환이 찍으러 갈까? 아니시바 저 새끼 찍으면. 니 핸드폰 악마기 때려. 정환이 때리는 방송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예상. 인원 서른두명. 오종환 저 새끼. 진짜 개쓰레기야 저 새끼. 수시부 얼굴. 몰라요 나도. 근데 수시부 얼굴. 저희 근데 진짜 몰라요.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피 흘리고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기억이 안나. 저 새끼 일부러 웃기려고 박았다니까. 우리가 어제 그 전날 밤에 밥 먹으면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줬더니. 위기의식 느껴가지고. 얼굴로 웃기려고 하고 있어요.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일부러. 내가 봤을 때. 나는 원래 개그캔데. 이거 뺏길 수 없어요. 눈 옆에 문신한거죠 뭐. 계속 받치는데. 아 요즘에. 걸어다니는 너무 많이 알아봐. 아 진짜. 많이 알아보긴 하더라구요. 아 진짜. 너무 월클이야 씨발. 너무 힘들다. 월, 월드클래스 장영준 씨. 월드클래스 노엘 장 씨. 아 너무 많이 알아봐. 아 너무 많이 알아봐. 개인정보 공개할게요. 지문 가져가세요. 저 키 2미터 30이요. 장영준도 키 몇이냐? 야 키 맨날 달라져 병신이야 그리고. 너 맨날 달라져? 그거 뭐야 굴렁뼈 때문에 씨발. 야 그거 늘어나. 새끼야. 굴렁. 굴렁뼈? 헤비 월드클래스 챔피언 장 노엘. 그래서 아침에 2cm 커지고. 밤에 짜가지고 병신. 아 나도 모르는데. 존나. 야 과학 시간에 초 잤으면은. 그냥 아가 탁 치고 있어. 그냥. 야 공부 존나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답니다. 공부촌 열심히 했대요. 와 진짜. 노엘라이브스타그램님이랑. 노엘노우즈님. 진짜. 프로필 진짜. 개거북한데.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맨날 보이는데. 진짜. 프로필 너무 거북해요 진짜로. 노엘노우즈. 노엘라이브스타그램. 노엘노우즈. reca reading. 휴대전화. 섬검수하게 할 것 같애야. 노엘노우즈. 노엘노우즈.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토 쏠립니다. 아니 오바이트 시!! 오바이트. 오바이트. 유얼 프로필 픽쳐 이즈 쏘 디스커스팅 싫대 천혜 천혜입니다 블랙합니다 이즈 유 도나 체인지 유얼 프로필 위 블록 빛 채팅 금지실 드립니다 야 싹 다 쳐내 억으로 싹 다 쳐내 위 헤브 오니 디스커스팅 픽 오피힘 이거 너 돌려깐거야 너 ㅈㄴ 사진만 안다 거부깐해 윽하게 싹 다 쳐내 하하하하 아 카트라이더 하고싶다 나 카트 그거 ㅈㄴ 잘하는데 동방명주 동방명주는 개 ㅈㄴ 맵이잖아요 빌리지 손가락도 잘해요 뭐 빌리지 손가락 아 빌리지 손가락 ㅅㅂ 맵이야 야 시계탑 같은거 해야지 그게 진짜 리얼 실력 카트야 카트 니는 그냥 시계탑 아이템전이야 개소리 아이템전 니 아이템전으로 해 난 드리프트밖에 안써 아이템 안써 병신새끼야 너같은 개 ㅈㄷ밥새끼들이 나와 맨날 동병상부 개 ㅈㄷ밥맵 어? 개쉽자 그네분 동병상부 아 개 ㅈㄷ밥맵이에요 그거는 맘껏 아세요 나는 아이템 안써 아이템 누가 써 아이템 그거 손가락 게임이야 손가락 게임 신새끼가 진짜 이게 왜 화난 줄 알아요? 프로필 사진 안 바꿔서 그런겁니다 형 형 니 공부할 때 난 게임만 했어 개새끼야 어? 이 ㅅㄹ 스물두 살 쳐먹고 이 ㅅㄹ 날 깎도 못하는 새끼가 야 니 공부하고 니 앉아서 공부할 때 난 게임만 했어 야 내가 롤을 롤을 내가 뭐야 아 플레이 1까지 갔다가 내가 저기 뭐야 더이상은 못 갔지만 니가 공부할 때 난 롤만 했어 진짜로 내가 중학교 1,2,3학년 뭘 밖에 안했어 진짜로 알았어? 응 그냥 게임에 대해서 그냥 니 게임에 대해서 나도 깝치지마 그냥 나 배그만 몇 시간 한 줄 알아? 1600시간 했어 카카오 배그 스팀 배그 앞에서 예? 엄청 잘하는거야 그게 1600시간 나 작년부터 이번 앨범까지 진짜로 앨범 만드는 시간 빼고 그냥 밥 먹고 배그만 했어 진짜로 어? 1600시간 여포 인정 여포 인정 운나 잘하잖아 옛날에 그런 말 있어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런 명언이 있어 내가 솔직히 아프리카 BJ들 다 데리고 와서 킬 내기 떠도 내가 이겨 야 또 역겨운 사진으로 바꿨어 위니? 야 그렇다고 내가 온라인 게임밖에 못하냐 그것도 아니야 존나 분야별로 다 잘해 위니? 야 야 다 발라 김범수 그냥 개싸발랐어? 그리고 내가 저 뭐야 스토리 게임 FPS RPG RPG 게임 어? 다 잘해 메이플스토리? 다 해 현질 존나 했었어 야 그리고 피파 피파 옛날에 그 현질 게임 그 넥슨에서 어? 존나 현질 해갖고 내 팀 오른카스쿼드 어? 몇억짜리였는지 알아? 15억짜리였어 예? 다 그거 하고 다 때려친 거야 음악 하려고 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강아지인데요 너 학교도 못 때려치잖아 대학교 그 존만한 국민 대학교 어? 이게 강아지인데요 그거 또 때려칠 땅 없는 새끼가 뭘 랩으로 한다고 주접이야 나는 진짜로 롤 스킨즈 롤 그거 스킨 그거 프로그램 쓰다가 영정당했어 영정당하는 것도 그게 영정이 아니야 시발 천년 시켜 영정지 개새끼들이 피껍게 시발 여러분 국민대 왜 가요? 국민대 예? 그냥 궁금하면 솔직히 진짜 고래대는 고래대 아 진짜 다퍼려 진짜 사인에 남은 거 있어? 먹어가서 하 진짜 야 고래대 갔어 고래대 고래대 나 오라고 어얼 에어컨 또 꽂혔어 아멘